자주 묻는 질문. 국어의 기술 1, 2 강의는 안 올라오나요?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 두 개에 대한 강의도 올려보려고 하는데 2020년에 올린다 하더라도 여름방학 이후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. 하여튼 제가 기출분석의 추월차선, 제 야심작 이 강의까지 완강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이 두 개에 대해서도 강의를 찍어보겠습니다. 기출분석의 추월차선 들으면 이 두 건 안 봐도 되나요?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는 걸 추천합니다. 이거는 추후에 기출분석의 추월차선, 전개년독서 강좌를 소개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